여기서 아마 내 기억에 뭔가 옆에서 탁 탁 치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네요 뭔가 여기 비밀의 문 느낌이다 아니야 해버려! 아 여기 아니야 미친 뭐야 이거야? 이거였어? 아 뭐야 가짜 아 진짜였어 미친 세기석비네 뭐야 이거밖에 없어? 야 이거야 이거 하나 먹으러 다 지금 여기 온거야? 아니 잠깐만 여기? 아니 이거 하나 먹으러 왔어 지금? 너무 간단한데? 아아 아 미친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 말이 안되지 이게 지금 길이 이게 메인길인데 메인길이 막히면 말도 안되지 그러니까 상자 뒤에 였네 꿈만같다 아 여기 맨 처음이네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나 놀래라 자 여기서 기고요 그 영웅군다 여러분 바로 잡으러 갑니다 지금 상실석 여기서 길이 여기서 길이 여기 좀 약간 다른 애들이 나왔던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잠깐만 여자들이 나왔던걸로 아 그러네 그러네 그래 뭔가 여기가 좀 달랐다고 뭐야 추려 왜이래 오 추려 터지네 이거 이런 애들은 확실히 대검으로 잡아주면 확실히 좋아 이런 애들은 근접전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근접전을 할 때 그냥 일반 칸 이런거 말고 대검 쓰면 안밀리니까 뭐 지들끼리봐 싸운다 야 개이득이다 개 막 죽여버리는데 어 뭐야 개 언제왔어 이거 양손잡이로 안다고? 아니야 난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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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로와봐 언니 언니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언니 일로와 언니 일로와 언니 일로와 어우 저 언니 왜 근데 불쇼할줄 아는 언니네 저거 어 뒤작 언니 일어나봐 언니 수고했어 잡아주고요 개 숨어있다 세기석 덩어리 좋고 후 추 추 추 추 추 officials 햇불 들고 다닐까 아 여기 여러분 대형햇불 하나 있네 대형햇불 이거 들고 다니면 되잖아 이거 이거 들고 다니면 되지 아유 좋다 아유 신났네 신났어요 신났어 신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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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신났어요 여기 왠지 내 왔던 길 같단 말이야 저거 홧돋불 아니냐 저거 그러네 아니야 홧돋불이 아닌데 아 홧돋불인데 홧돋불에서 휴식한다 휴식은 안돼 이거 홧돋불 비친거지 여러분 붙인거지 저거 어 붙인거야 붙인거고 휴식하면 안돼 얘네들 다시 살아나니까 오오오오오오 오오 미친 추수척이 왜있대 어 웬일이야 얘네들이 한번에다 변신을 쫙 안하고 게이덩인데 몰래 아우 참 아우이씨 아우 까마귀 짜증나 이 개같은거 이씨 아우 잠깐만 나 살았구나 아 아 아 저놈의 까마귀 진짜 아 까마귀 진짜 무섭다 아 아 아 아 까마귀 후덜덜하네요 후덜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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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먹었었냐 이거 아니야? 아 미친 어 잠깐만 아 HP 미친 아 미친 미친 리얼 미친 잘한다 우리 까마귀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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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아 여기 쫙 쓸었구요 나 이럴때 진짜 너무 만족감 있어 진짜 뭘 포기해 뭔데 아 또 제가 또 뭐 있냐 여기 아 쟤가 또 있네 야 쟤 잡자 오 잠깐만 오 아니 미친 한 마리가 아니야? 오 잠깐만 어어어어어 오 잠깐만 어어어 오 잠깐만 야 야 이건 안된다 어 이건 안된다 야 한 마리가 와야지 한 마리가 두 마리야 시야각보소 오 줘봐 줘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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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냐? 아 오네 오네 유도하고 유도하고 유도해 와봐 와봐 이 자식아 와봐 와봐 너 꼈지? 너 못오지 여기 아 오네 아 나 또 설레게 하네 사람 아 미친 원래 얘한테 한대도 안맞는데 아 아 아 아 아 호개가 이런 뜻이야 저런거 되게 많아 다클소리에 저런거 되게 많아 한마리가 이게 두마리 끝이겠지 이게 아쉽게도 두마리라니 두마리면 지금 대맞지 지금 여기 왔어 사실 얘네들보다는 더 관심있는게 뭘 숨기고 뭐야 뭐야 이게 다야? 야 미친 쟤네들 자체가 그냥 템이었구나 갑시다 이제 더 많아야 재밌지 솔직히 작지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어디로 가냐 여기였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야 이쪽으로 가구요 이 위로가면 속도뿔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나왔던가 여기 뭔가 내가 잔물키고 나면 그래 뭐 나왔던걸 내가 기억한다 내가 야 덤벼 뭐야 야 개 긴검이었잖아 뭐야 법사야? 내가 내가 대검인데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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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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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렇지 가라 야 가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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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가세요 가세요 그렇지 가버려 야 가버려 거기 거 밑으로 거 밑으로 나랑 같이 가야겠는데 이러다가 나도 같이 가야겠는데 이거 어 죽어 어어 야 잘하는데 달로 그냥 씨 달로 그냥 안되겠다 야 별정의 딸? 딸이었어? 별정이라미 뭐야 뭐 이거 뭐 이거 눈 말하는 거야 이거? 잘 가 잘 가 이 자식아 잘 가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여기 홧돋불이 없네 야 여기 원래 홧돋불도 없냐? 그냥 이렇게 왔던가? 핫돋불 하나는 그래도 또 근처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죽으면 이렇게 와야돼? 에스트 괜히 썼네 갑시다 그냥 바로 보스 잡죠 바로 보스 갑시다 앗 여긴 만만치 않다 얘는 확실히 가르라 아이 야 그만 때려라 야 보스인데 아니 보스전인데 이거 때리면 어떡하냐 오우 쉣 오우 오우 어깨 감각 있는 것 봐 오우 분다 어깨 개 감각 있는 것 봐 오우 저거 봐 오우 저 발차기가 뒤돌면 항상 있거든 어 이거다 아 이거 우와 잠깐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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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한 대 때리면 꼭 비돌려 척이 맞더라고 내가 이거 기억해 내가 이거 이거 내가 기억해 내가 이거 와 잡기도 있다 아 맞어 아아 미친 분다 이거 오우 와아 와아 뭐야 나 죽었어? 와아 애지는데? 애지는데? 이 진짜 무서운거거든 하 아 아 아 아 어이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리인데 피를 못 먹어? 와 말도 안 돼 피를 한 번... 와 말도 안 돼 피를 못 먹어? 와 말도 안 돼 피를 못 먹어? 미치겠다 피를 못 먹어? 미치겠다 피를 못 먹어? 이 피로 그냥 싸우자 안 되겠다 아예 피 회복 하지마 끝까지 가 그냥 어쩔 수 없어 아 지금 지금이다 지금 와 씨X 아 욕해서 미안해요 욕이 절로 나오네 얘는 야 또 애진다 또 피 한 번 먹기 개힘들겠다 와 나 피 한 번 먹었다 오케이 잡기 피해주고 와 뭐야 이거 내 턴인데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 와 이 아저씨 장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거 내 턴인데 오케이 수고 아 미친 수고 수고 와 으아하 이거죠 어어 아 깼습니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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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절로 나오는 애였네 어어 정말 어려웠네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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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군나 진짜 세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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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습니다 다크소 이거 진짜 정말 어어 어어 허접은 하면 안 돼 이거 나처럼 헉헉대는 거야 이 정도 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아 아 뚫어뜨렸어요 티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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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큼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야 어 잠깐만 나 피가 없어 나 지금 아저씨 아저씨 나 피가 없다고요 나 진짜 피가 없어 피가 없어 아 나 쟤는 피가 없는데 어 잠깐만 에스트 충전하고 오면 되잖아 어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여기 없었냐 아 있었네 있었어 나 멍청인가봐 에스트 충전하고 가면 되지 아 아 또라이야 점점 멘탈을 잃어가는 방송 정말 멍청했어 여기서 에스트 충전 한번 가면 되는 거네 이거를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이걸 또 방송을 설계하고 있었네 아 안녕 어 뭐야 얘 안 밀려 뭐냐 얘 저승사자냐 현재 것이 안 닿는 거 아니야 죽음의 그런 생명체 아니야 뭐야 군다 병사야? 반응이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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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잡이 잘 안되네 아 아 운명의 맞다위였다 흑기사가 쎄네 흑기사 꽤 있었던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한 대여섯많이 있었던가 흑기사 꽤 있지 않았나요 꽤 있었던거 같은데 그래 흑기사 꽤 있다고 날려버려 그냥 날려버려 그냥 이쪽으로 가도 흑기사 한 두마리정돈가 더 있었던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흑기사가 좀 있었던걸로 내가 한 마리는 거의 뭐 밖에 쳐다보고 있고 약간 창밖을 약간 쳐다보는 느낌으로 약간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 얜데? 어 잠깐만요 도끼야 얘 도끼 이렇게 좁은 공간에 도끼를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그렇게 당하는거야 좁은 공간에 도끼를 어떡하니? 죽여주고요 이건 뭐죠? 왠지 왠지 누가 올거 같애? 미치 절대 안와 저거서 다 깬 다음에 점프하면 소울이 얼마야 자 다 죽였어요 제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선의 검의 바편이 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따가 대장장이한테 가면 대장장이의 쇠망치가 있구요 그리고 할머니가 할머니가 어디 계시죠? 할머니가 여기 계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물 좀 주세요 수리 문발 다 필요없어 여기서 이제 성녀가 있던 곳을 벽을 공격하면 비밀의 방이 나온다는데 나 솔직히 기억은 안나는데 한번 찾아볼게 성녀가 있던 성녀가 있던 비밀의 방 아마 그 앞에 표시를 해놨을거야 여긴가? 뭔가 유저들은 꼭 거기다 표시를 해주거든요 고맙게도 왕자의 쟤 왕자의 쟤 왕자의 쟤 거기 아냐 나선의 파컨 아 뭐야 파편 뭐 엿바꿔 먹자구요 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 여러분들 여기 위치 위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 여기서 뭐냐 전투기술 만세 위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 왠지 여긴가 본데 환영이 있다 여기네 여기네 여기 아냐 그러네 자 비밀의 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화방녀의 눈동자가 나옵니다 이게 정말 반전이죠 화방녀가 이렇게 늙었던거야 그랬는데 불구 저 할머니는 죽지 않았어 화방녀가 썼던 이 감염까지도 이루고 있는데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갑니다 쭈쭈쭈쭈 쭈쭈쭈쭈 쭈쭈쭈 여기서 제사장 가려면 꽤 아 어차피 밖으로 나가면 되네 밖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편하게 인생 삽시다 여러분들 귀환의 뼈쪽을 사용해서요 제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죠 아 이렇게 가면 되지 아 자 이제 여기서 하방녀랑 대화를 하겠습니다 토킹어바웃 하방녀의 눈동자를 건네준다 어 뭐야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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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대화가 좀 끊어진 것 같다 이 대화를 잘 보고 싶으신 분들 1회차의 편에 아마 풀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이게 좀 뒤로 빠지다가 제가 좀 대화를 스킵해버렸는데 미안해 끝까지 다 못 보여줘서 중간에 불이 꺼진 세계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번엔 꺼진 세계를 원한다로 가자 1회차는 불을 켰으니까 꺼진 세계를 원한다고 해 불을 끄자 어 그대의 하방녀 어허 누구에게는 알려선 안됐네 아 미친 대화하고 있었는데 얼굴 보려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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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다시 합시다 물론 누구에게도 알려줘선 안됩니다 이쁜 것 봐 화망녀 어딘가 잘 숨겨 황당녀 위로와 함께 하여 그의 흘러가 너의 훈연을 향해 저를 죽이고, 그 눈동자를 거두어주세요. 대박이다 이거 반전이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웃긴게, 화방녀는 불을 지키는 여자라는 뜻인데, 불을 끈다라는 거에 어떻게 당신이 패신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당신의 화방녀에요. 이럴수가 있어? 이거 안되겠네 이거 이거 안되겠어 이거? 불 끄고 뭐? 둘이 뭐? 어? 부인이야 뭐야? 강하게 어? 강해야지. 화방녀가. 자, 공격력 할게요. 오늘 보스 3마리 잡았냐? 되게 많이 잡았네. 자, 여러분들 오늘 다크 소울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구요. 다음번에는 이제, 글쎄요. 엔딩까진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제 보스들이 얼마 안남았어요. 로3 가고, 로리안 그리고, 어, 또 이제 무명왕 그리고 마지막 보스 남았는데, 마지막 편은 다크 소울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다른 게임도 좀 하고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요. 어,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다크 소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오늘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녹화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